샘표 맛있는 추억을 그리다 제가 그린 맛있는 추억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빠는 쉬는 날 요리사로 변신해요 파스타를 자주 해주시는 아빠는 감독, 엄마는 야채썰기 동생이랑 나는 토마토, 양파, 파프리카와 대화를 나눠요 엄마가 알면 속상해하겠지만 사실은 아빠가 해주는 음식이 좀 더 맛있어요 우리 아빠 최고 사랑해요 가족과 함께 요리하고 즐기는 집밥으로 오늘도 우리 아이와 맛있는 추억을 만들어보세요